중간에서 손가락으로 썼어 네 편안하게 하나도 없어요 움직여 볼게요. 재밌다. 지금은 재밌지 거친 거 같아. 살아라 귀여워. 자세만 잘 잡으면 사실 내가 써있거나 모르고 있는 거나 사고나 없네. 네 지금은 수종 촬영 찍고 왔습니다. 그리고 지금 아침 뮤비가 첫 시는데요. 지금 새벽 3시쯤 와서 지금 한 6시쯤 돼요. 처음에 물속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아 초반에 좀 무섭지만 훈련 좀 받고 카메라 감독님이랑 또 호흡 좀 맞고 지금부터 좀 건조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준비! 액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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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care là 2 care là 2 licensing 2 1 2 przewoin 2 1 2 2 오! 오! 이렇게 했나? 네! 마음에 들어! 파이팅! 파이팅! 네! 두 분이 없습니다! 레디! 액션! 네! 네! 끝났습니다! 이제 안무 공장로 폐공장로 가시죠! 폐공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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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보자 한 번 보자 한 번 보자 제발 나 좋았고 어우 좋았어 나 좋았어 이거로 한 번 보자 오케이 오케이 와 씨 어떻게 몰고기 세 마디? 대박 처음에 제가 제일 많이 참여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좀 더 그까지의 이런 감독으로서 다 하게 좀 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좀 부족한 것들도 많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제가 배우고 느끼고 성장하는 것들은 이 작품을 통해 뭔가 제가 감정 표현하는 방식들 혹은 저만의 예술 세계 이해하는 감정들은 이제 이런 카메라 앵글 이런 색감 이런 각도 이런 춤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좀 전달했으면 좋겠고 진짜 하이 층보다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이 안에 정말 많은 감정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테러들도 자기 상상을 하면서 이 작품 보면서 즐겨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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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